조선별란사, 조선 최초의 천주교 박해 사건, 시내박해 시내박해는 정조 15년인 1791년에 일어난 천주교도 박해 사건으로 시내 진산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1784년 한국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 천주교는 경기와 넥포지방 그리고 전주를 중심으로 유포되었습니다. 1791년 전라도 진산의 양반 교인이던 윤지충 집안에서 폐재분주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동양사회의 전통적인 조상제사 금지는 교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율적인 잠정적 변법에 의하여 교황청에서 금지 조치가 취해진 바 있었는데 이 조치는 1939년에 교의적 결정에 의해 조상제사가 지니는 사회적 의의를 천주교회가 인정해 실혀되었습니다. 이 기율적 변법에 따라 독실한 천주교인이던 윤지충은 그의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 신주를 모시지 않았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천주교의식에 따라 모친의 상을 치렀습니다. 이 때문에 윤지충은 강상을 범한 죄인으로 맹렬한 비난을 받았는데 이때 같은 천주교인이던 권상현이 그를 옹호하고 나서 문제는 더욱 소란해졌습니다. 진산에서의 사건이 서울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천주교를 공격하는 공서파는 천주교를 신봉 또는 무기나는 신서파를 맹렬히 공격해 이의를 정치 문제로 확대시켰습니다. 공서파는 폐제분주는 전통적 유교사회의 재료질서를 파괴하는 폐린이여 무부무군의 불효 불충이라고 잇따라 상소를 올려 신서파를 공격하며 정조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사태를 심각하게 느끼게 되어 마침내 진산군수 신사원으로 하여금 윤지충과 권상현을 체포해 문초하게 했습니다. 윤지충은 조상재산은 허리이며 진정한 조상추효의 방법이 아님을 항변했으나 결국 무부무군의 사교를 신봉하고 이를 유포시켜 강상을 그르치게 했다는 죄명으로 사형되었습니다. 사건은 그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나 이 진산사건은 한국천주교 내외에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사건으로 주목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밖으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띄고 한반도에 들어와 전교활동을 펴는 선교사회 활동 없이 최국 조선의 전통적 유교지식인들에 의하여 창립된 교회였습니다. 즉 서학이란 학문활동으로 천주신앙에 도달한 사람들을 의하여 자율적으로 창설된 교회였습니다. 그들 전통적 유교지식인들은 17세기 초부터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부연사행원들에 의해 도입된 한역서학서와의 접촉과 연구를 통해 보유론적 이해의 터전에 천주신앙을 얻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의 도리가 유교의 그것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현세당위론적인 선의 추구를 전지전능의 천주와 연결지어 이해했고 내세와의 연관에서 파악하고 천주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진산사건으로 그들이 믿고 있던 보유론적 천주교신앙이란 처지의 한계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유교와 천주교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다름을 조상제사 문제에서 지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론적 천주신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유교의 전통적 가치체계로 후퇴하거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적 가치체계를 숭봉하느냐를 택하여 하나의 결정의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결정의 시기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새로운 결심에서 신앙생활의 새경지로 매진하는 교인도 많았습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한국천주교회는 보유론적 천주의회라는 초기신앙 형태의 문화주의적 종교신앙에서 순수한 천주신앙으로 접어들게 됨으로써 한국천주교회의 제2의 장이 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공섭하는 천주교회에 대한 공격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천주교 박회의 주요한 구실을 조상제사에 거부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 논리는 이후 백여년을 두고 천주교 박회의 이유로 10분 활용되었는데 이후 신유박회, 의뢰박회, 기회박회, 병호박회, 병인박회가 자행되어 순교의 피를 흘리는 불행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신해박회의 역사적 배경 중국을 통해 천주교가 전래된 초기에는 종교로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서학이라 불리며 하나의 학문이나 서양문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연유로 18세기의 조선 사대부의 서가에는 마태울치가 저술한 천주시례가 꽂혀있었고 점차 천주교가 종교로 받아들여지며 18세기 말 교세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성리학의 한계성을 깨닫고 새로운 진리를 추구한 일부 진보적 사상가와 관직사회에서 소외된 남인의 소장파 학인들이 보유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했고 또한 부패하고 무기력한 지배체제에 반발한 민중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조는 정도인 유학이 흥하면 사교인 천주교는 소멸될 것이라면서 천주교를 무기냈는데 이런 관대한 정책은 교세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사회근간을 이루고 있는 신분제 철폐나 가부장적 권위와 유교적 의리에 의식을 거부하는 천주교의 확대는 유교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지배체제에 대한 위협적인 사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1785년 정조는 사교로 규정하고 금령을 내렸는데 특히 관원상제 문화가 발달한 조선의 장례문화와 천주교문화는 정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가 제사를 우상순배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지난 1656년 알렉산데르 7세 교황의 선언을 뒤집은 큰 혼란을 발생시키는 조치였습니다. 남인 소장파 학인들은 천주학 연구 모임을 열기도 했는데 항상 자료 부족으로 탐구의 한계를 절감하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1783년 이승훈의 부친이 사절단이 되어 북경에 가게 되자 소식을 접한 이들은 이승훈에게 사절단에 동행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여비를 모아주며 교리를 자세히 살피고 천주교 서접을 많이 구해올 것을 부탁한 것으로 북경에 간 이승훈은 교리를 배우던 중 클림이 발생해 세례를 받은 후 많은 자료를 갖고 귀국했습니다. 1784년 이승훈은 정기 모임을 만들어 지인들과 교리를 학습했는데 이듬해 발갑되어 곤욕을 치른 후 모임은 와해되었으나 1786년 이승훈을 중심으로 자치교회를 만들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1790년 북경교구의 구배아주교는 사도적 계승을 받은 성직자 없이 가성직제하에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교회법 위반이라는 것과 함께 조선 천주교도들에게 제사금 지령을 내렸습니다. 영조 때의 천주교가 회서와 관동의 민중 사이에 넓게 보급되었으나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천주교도가 된 양반 중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조정에서는 무지의 소치로 보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785년 명예방 사건도 김범우 한 명만 유배해 처한 후 천주교에 대해 금령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나 1791년에 발생한 진산사건은 정쟁의 대상이 되며 상황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시내 박해의 전개 현 충남 금산인 전라도 진산군에 사는 선비 윤지충은 1783년 진사시에 합격한 후 상경했는데 이때 그의 고종사촌인 정약용을 통해 천주학을 접했습니다. 그 뒤 여권 김범우의 집에서 열리는 명예방 공동체에도 참여했으며 1787년에는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윤지충은 1789년 북경에 가서 견진성사를 받고 귀국했는데 천주교신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낙향에 조용히 지내며 제사금지라는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고자 집안에 있던 신주를 불태웠습니다. 또한 1791년 여름 모친상을 치룰 때에 유교식 상장의 예를 쓰지 않고 조문도 받지 않고 로마 가톨릭 예식으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종친들이 분노했는데 같은 천주교인이자 외사촌인 권상연도 제사를 폐지하고 집안에 모시던 신주를 불태워 땅에 묻어버렸는데 권상연이 신주를 불태운 일은 일가인 권상일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윤지충의 처사에 대한 소문이 조정에 전해지면서 당쟁으로 비화되었는데 남인에 속했던 윤지충과 권상연으로 인해 서인이 남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인도 천주교를 묵인하는 신서파와 탄압해야 한다는 공서파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학탄압에 앞장서온 홍라가는 좌의정 체제공에게 보낸 글에서 어찌 이와 같은 변대하고도 사악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죄는 살인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지충의 체포와 사형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정조는 천주교 탄압을 주장하는 노론 벽파에 힘을 실어줘 진산군수 신사원을 시켜 윤지충과 권상연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산군수는 윤지충의 집을 찾아 사당에서 위패를 넣어두는 주독을 발견하고 열어보았으나 위패는 없었고 피해 있던 윤지충과 권상연은 윤지충의 숙부가 감금됐다는 소식에 진산관하에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가톨릭 신앙을 버리라는 말을 듣지 않았는데 진산군수는 자신의 힘으로는 회유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두 사람을 전주의 전라 가명으로 이송했습니다. 윤지충은 전라감사 정민씨의 신문에 모든 것을 토설한 후 신주를 모시지 않는 서민들이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천주교를 신봉하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라 가명에서 가진문초와 혹독한 고문에도 두 사람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자 전라감사는 조정의 장계를 올려보고 했으며 조정에서 처형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졌고 정조는 사형을 윤허했습니다. 이로써 윤지충과 권상연은 1791년 12월 8일 전주 남문 밖에서 차례로 참수형에 처해졌는데 이때 윤지충의 피가 튀어붙은 전주성의 돌을 주축돌로 삼아 전주의 전동성당을 건축했습니다. 이승훈과 권일신도 구속되었는데 이승훈은 이미 배교했다는 변론이 수용되어 석방되었으나 관직은 박탈당했습니다. 권일신은 노모의 간청으로 배교함에 따라 귀양지가 제주에서 예산으로 변경되었으나 예산으로 이동 중에 고문의 후유증인 장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진산군은 5년 동안 현으로 강등되었고 초기에 느슨하게 대응했던 진산군수 신사원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유학의 핵심인 효를 부정하는 일로 이는 곧 나라의 어버이 되는 왕에 대한 충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사상의 신봉은 조선의 지배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도전하는 것이라서 천주교도들은 나라를 원망하며 세상을 뒤엎고자 하는 무리로 규탄받으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정조는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마무리 짓기를 원했는데 이런 조천은 측근 중에 천주교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홍문관에 소장되어 있던 한역 서양서적을 속각하는 등 천주교의 전파를 억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생각과는 달리 조정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남인 계통이면서 상국인 체제공을 중심으로 한 신서파와 이에 반대하는 호미호 등의 공서파가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진산사건으로 인한 갈등과 당쟁은 1801년 신유박해로 신서파가 결정적 타격을 입을 때까지 10여 년간 계속되게 됩니다. 신해박해로 인해 천주교가 정치적 종교적 박해의 대상이 되자 많은 양반계층 교인들이 동요하여 배교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공백은 중인계층이 메워나갔는데 탄압에도 불구하고 1794년 무렵 신도수가 4천여 명으로 증가하자 중국교회의 구배아주교는 신해박해로 인해 보류되었던 선교사 박연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1795년 초에 서울에 잠입한 중국인 신부 중은모는 체포령이 떨어져 은밀히 활동할 수밖에 없었으나 강환죽 등의 도움에 힘입어 5년 후 교세는 1만 명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주전동성당은 윤지충, 권상연 등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순교터 위에 자리잡고 있는데 1908년 보두래 신부가 이들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 순교터 위에 전동성당을 건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중 도로를 개설하며 전주읍성의 풍남문 임금 성벽을 철거했는데 이때 윤지충이 참수될 당시 피가 튀었던 돌을 가져와 주춧돌로 삼았다고 합니다. 전동성당은 국가기념물사적 28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성당 한쪽에는 윤지충의 순교 모습이 동상으로 제작되어 있고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윤지충과 권상연을 복자로 서품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약용의 집안은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 윤지충이 정약용의 외사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과 둘째형 정약전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배교하며 천주교와 관계를 완전히 청산했으나 윤지충과 친척이라는 사실과 윤지충에게 천주교를 소개한 사람이 정약용이라 서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약용의 셋째형인 정약종은 교리에 따라 집안 제사를 거부하며 갈등하다 처자식을 데리고 한강 건너 양근의 분원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오늘 조선별란사는 조선 최초의 천주교에 대한 박해 사건 신의 박해였습니다.